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안녕하세요. 유나 씨의 수상을 축하해주러 가던 소녀시대 티파니 씨도 계단을 허짖어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. 이날 부상으로 티파니 씨는 깁스까지 했다고 합니다. 바로 빨리 캐치하시길 바랄게요.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2, 3, 4, 5 1, 2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2, 4, 5 이때는 흑입 ¡Evoo! 워실에 남기고 나 너 때문에 찍혔지만 견ion해 날 알잖아 Oh, let's play it Woo! 워신밤 지금 영상은 아니네 괜찮은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